자, 그.. 원래 이렇게 늦게 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금 켰습니다 자 아까 제가 사타케에서 좌죽씨, 그죠? 자, 여기에는 사토미입니다, 사토미짱 그 한자로 하면 이견씨입니다 이견씨 사타케도 좌죽이고 사타케가 살아서 사토미도 사잖아요, 그니까 글자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더라구요 자, 이견씨 지금의 동경 동쪽에 있던 대명인 것 같습니다 저 세이파일 날려버리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의씨 번역은 끝나질 않아 번역은 정말로 공부는 끝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공부하는 건 끝나질 않지 아, 그래요? 어 공부하는 우리 대명은 38살 이네 자, 이렇게 진행해봅시다 자 내 생각에 분명히 여기로 여기 지금 다 상륙할 수 있거든요 상륙 기원은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자, 일단은 여기 여기 주전부터 올립시다 어, 눈 많이 보인다 자, 덕천씨가 망했습니다 쟤들은 늘 망하죠 네 옛날에 블리자드 팬 아니었어요 저는 축구에 대한 기대가 복조씨가 무장국으로 들어왔네 나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어떻게 찬현씨는 맨날 그걸 보시면서도 재밌게 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기대가 떨어지는데 복조씨가 무장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친구 어떻게 말하는지 이씨 새끼봐라 터넘기죠 그렇다고 내가 블리자드 팬인건 아니지 날 그 이름으로 날 그 이름으로 더럽히지 마라 자, 인자나 트락자나 뽑고 터넘기입니다 어, 돈은 좀 생기나? 아, 야구는 다 포기했어요 어, 뭐 찬현씨는 원래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으니까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시발, 그걸 포기하면 어떡해 자, 위에는 도도무연을 올립니다 저게 또 그 그 뭐라그러냐 유지비를 줄이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터넘기고요 아, 연봉은 높은데 실력은 비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야구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축구는 그러진 않고요 자, 도진 시발 놈들이 망했습니다 오오 어, 야구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봉이 높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자, 금천씨 무전씨 조우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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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음 턴에 무장국으로 한번 가보죠 용인 안녕? 음... 자, 복조씨가 공격을 해올거다 라고 하구요 음... 제가 보기에도 공격을 해올거 같네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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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턴 넘깁시다 자, 도도부현 연구했으면 이번엔 요 천지 올립니다 천지 여섯 자, 갑비곡 정찰함해주고 여섯 복조씨 칩니다 어! 어허 저기들 지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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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원군을 기다렸으면 우리가 위태로웠을 것 같은데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아서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부대만 두고요. 나머지 네 부대는 다 여기 동쪽 여기가 더 많이 건널 수 있거든. 쟤는 저기로 합시다. 자 여기 여기 두 부대 나머지 애들 여기. 꼬라지 보면은 여기 있잖아. 아 25억 연봉이? 그 애들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붙죠? 아니지. 뭐 한 달에 이건 의미가 없네. 졸라 많이 버네 정말. 하긴 게 그 야구든 뭐든 운동 운동이라는 게 운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그 기대에다가 붕을 못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공놀이하는 거잖아요. 공놀이하는데 돈을 받는 거란 말이야? 참 그렇겠다 싶네 자 얘들을 돌립시다 내 러드, 내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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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대한 잡고요. 장구문대 혼자 300마리를 잡았네. 한 달에 2억이요. 어이가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무장국 먹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은 한군도 아니네. 턴 넘깁니다. 자, 뭐 가끔 뜨는 이벤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전시가 지금... 또 크고 있죠. 모전시가 또 크고 있어요. 턴 넘깁니다. 자, 일단 턴 억입니다. 너미역시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게 매복이었을 것 같은데... 매복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사가미 털었고... 털었습니다. 말 그대로 털었고... 면세 안되죠. 면세 안되죠. 요거 올립시다. 성이 더 중요합니다. 턴을 넘기죠. 진짜 너미역시가 공격을 해왔네... 사실 난 공격 안 해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불명의스러운 대명... 음... 그렇죠. 내가 약탈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모장고기는 반란이 터지도록 둡시다. 저 터널 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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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뭐죠? 예, 반란군이지. 너는 내 앞뒤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 있잖아. 쟤는 무장국 쪽으로 올 거고 갑비국으로 군대를 일단 좀 천천히 늘립시다 상류국이 지금 떨어졌고요 이달씨가 망했다네 이달씨가 망했다 네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뭐 지금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요기에서 방어하고요 지형 지물이 있으니까 좋죠 그죠 쟤는 요 정찰 가지고 터넘깁니다 쟤는 요 정찰 가지고 터넘깁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열쇠라고 뜨네요 잡아서 싸우고요 자 스 counse 자 잠깐만요 여기 세 군데나 있어요 도와주자면 세 군데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있어봐야됩니다 어디로 올지 얘들 제대로 공격이잖아 근데 왜 안와 뭐죠 뭐죠 얘도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얘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턴 개긴다고 이게 저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혀 좋지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온따어 온다야 근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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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풀리진 않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